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서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오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류리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아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돼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2003년에 춘천에서 경찰관 생활을 하시던 어떤 박모 씨가 있었는데 로또에 당첨이 됩니다 407억 원을 당첨이 됐어요 우리나라 최고 수령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만 317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분이 로또에 당첨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경찰관을 그만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미국으로 갔다 뉴질랜드로 갔다 이런 소문들도 있습니다 10년 뒤에요 딱 10년 뒤 2013년도에 캐나다에서도 어마어마한 로또 당첨자가 나오는데 탐 크리스트라는 할아버지가 미화 4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그 로또에 당첨이 됩니다 한 420억 원 되는 돈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당첨된 금액 전액을 암센터에 기부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내가 치료받았던 그 암센터에 전액을 기부해요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이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돈을 받았는데요 행동이 완전히 다르죠 같은 돈을 가져도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돈에 대한 말씀을 보금서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 보금 16장이 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돈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이한 청지기로 알려져 있는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가 말씀 초반에 등장을 합니다 어느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맡기고 이것을 잘 관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돈을 횡령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 주인의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내가 계속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이에요 자신의 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남룡하고 횡령한 것에 분노하여 이제 그 청지기에 해고 통보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해고당하는 마당에 이 청지기가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고민에 빠집니다 3절에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노동해서 이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싫고요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이렇게 도움받으면서 살아가는 건 더 끔찍하고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꾀를 하나 냅니다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전체 채무에게 50%를 탕감해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0%를 탕감해 주고요 아니 지금 주인의 돈을 횡령해서 해고될 판인데 또 한 번 불이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이 탕감 받은 사람들이 혹시 내가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이 주인이 이 사실을 또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죠 자신의 재정을 다 까먹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빚으로 받아야 될 채무에까지도 다 탕감해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를 입힌 거죠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벌에 처하든지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이 악한 종을 고소하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참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비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안 즉시 아주 민첩하게 슬기롭게 그 마지막 때를 넘어갈 수 있도록 처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록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횡령했지만 이 주인이 자신의 다가올 그 환란의 때를 잘 대비한 것에 대해서 그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 그리고 아주 슬기롭게 대처했다 이 점을 높이 사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많이들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만을 가지고 오늘 이 불이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와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요 8절까지 이 불이한 청지기 비유에 대하여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마지막에 임박한 종말을 잘 준비하라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마음에 강조점이 더 실려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서로 영접하리라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면 훗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이한 재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혼란을 주죠 불이한 재물이라는 게 뭔가 11절에도 너희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비유가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느냐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불이한 정직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의 마무리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견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돈의 위험성과 악한 힘 때문에 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13절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신 말씀에서 이 불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한 방법으로 모아진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형용사로서 쓰인 것입니다 불이한 재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재물 그것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하는 바로 그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어렵습니다 나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거기에만 돈을 쓰고 투자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게 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돈을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에 대한 시험을 주세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돈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작은 것이에요 작은 시험이에요 돈에 대한 믿음을 점검받고 그것에서 통과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에서 벗어나야 주님께서 맡기시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남의 것에 충성하라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에 어떻게 다른 것에 충성할 수 있겠는가 남의 것에 충성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허락된 이 재물이 이 소유권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사용되어져야 주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한 청지기 비유를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해야 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물질을 바르게 선용해야 할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에 바리세인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케 하셔서 재물의 복을 주신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함은 어쩌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빈궁함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그 부유한 삶을 바라보고 우러러 보는 거 그것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아주 좋게 여겨지고 기분 좋게 여겨지는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아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를 시작으로 누가복음 16장은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로 그들이 옮겨지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서 아주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번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주님께 잘 보이는 인생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체데크 박스라는 것이 있대요 이 체데크라는 것이 정의라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체데크 박스라는 것을 만들어주어서 항상 11조 외에 또 일정 부분의 돈을 그 안에다 넣는 것이에요 이 정의 상자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절기 때마다 어떤 중요한 시즌이 되면 그것을 어려운 친구들에게 어려운 또 이웃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게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섬겨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야 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 나에게 얻은 이 소유가 다 내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어 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재물의 복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이유도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가지지 못한 정말 어려운 영혼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위드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봉사위원회에서 위드라는 사역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 경제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모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재정을 함께 협력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 갈망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꼭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세워가는 일에 부른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또 돈에 대하여 욕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 안에 있는 돈 욕심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물과 재정이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첫 번째로 9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야만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서로 영접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는 일에 흘려보낼 수 있는 선한 마음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특별히 선한 목자교의 위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성도들 자신이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을 어려운 가정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 사역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에 대하여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물을 하나님 우리가 잘 선용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환란 가운데 있는 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위하여 하나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 없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라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물질로 섬기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목자 교회 안에 위대 사역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더욱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사역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 없어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 앞머리 드리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더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에 대하여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이 있게 하여 주 없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 그것을 쓰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것에 하나님 이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잘 통과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의 정욕대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우리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절제의 열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 대하여 그것이 나의 내가 주인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청직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흘려보내고자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흘려보내며 기쁨으로 흘려보내며 하나님 그것을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모든 재정의 영역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악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요함이 행복이 아니고 많은 돈을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임을 삶으로 가득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죄의 종로를 타듯 도의 종로를 타며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여 그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돈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에 대한 탐심과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 주님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의 Fotog insした 종로를 탐심으로 las질民으로 하나님 영어로의 아름다운 한번만 하나님iceps 그 부 TONこと